제가 바로 차구 여신 윤태진! 오늘 날씨 한번 끝내주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일뛰고 저리뛰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결과를 기대합니다. 우리 선수들 긴장하지 마시고 파이팅! 날씨마저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선수들 긴장하지 마시고 파이팅! 스트로인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 팀 선수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팀은 매일매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상대편 공격을... 우리 팀 골킥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차구차구 정말 멋진 택! 아우 심판님! 이런 건 살짝 눈 감아주시지! 우리 키퍼가 실점의 위기를 잘 처리해줬습니다. 슛! 아... 너무 정면이었나요? 아깝습니다. 우리 선수들 잘하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저 선수의 태클은 언제 봐도 멋지네요. 아! 이 경기 끝나고 저 윤태진과 함께 차구 한 판 어떠세요? 저기서 가만 차면 어떨까요? 아! 대전합니다! 어떤 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우리 선수들 잘하고 있습니다. 영원해요 우리 팀! 한국 여자 축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슛! 선수들의 몸에서 투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반중 여러분! 큰 소리로 응원해주시면 태진이가 예뻐할 거예요. 경기가 정말 재밌게 흘러가네요. 끝까지 보여주세요. 공격과 수비가 깔끔한... 이런 거친 상황도 필요합니다. 우리 선수 잘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깔끔한... 이런 거친 상황도 필요합니다. 우리 선수 잘했습니다. 동점으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선수들 후반전에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세요. 상대팀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매일매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멘탈 공개입니다. 두눕 들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런 세레모니 할 수 있습니다. 서포터즈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힘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반중 여러분! 경기장에 생수통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선수들이 머리가 커서 그런지 얼굴이 잘 보이네요.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멋있네요. 즐거워야 진짜 축구! 차구차구! 이번... 아! 멘붕이 오네요. 상대팀의 세레모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자, 힘내봐요! 우린 지금부터 투혼을 불지르면 됩니다. 우리 선수들 아주 적극적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슛! 경기가 정말 재밌게 흘러가네요. 끝까지 보여주세요!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멋있네요. 경기가 정말 재밌게 흘러가네요. 끝까지 보여주세요! 우리 선수들 긴장하지 마시고 파이팅! 사랑해요 우리 팀! 즐거워야 진짜 축구! 차구차구! 우리 선수들 잘하고 있습니다. 서포터 여러분, 우리 선수들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려요. 공격과 수비가 빠를 피고... 골! 아! 아니군요! 아... 아쉽게 빗나갔어요. 상대팀 콜킥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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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우리 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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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죠.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 같은데요. 후반전 추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서포터즈 여러분의 큰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수들 긴장하지 마시고 파이팅! 저 윤태지는 차구차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선수들 잘해줬습니다. 다음엔 더 큰 승리를 하리라 믿습니다.